부산시 일부 공무원이 자동입력 반복,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근무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챙긴 수당은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